예 술 한잔 쪽이 많네요. 한잔합시다. 소맥이죠. 소맥. 아침 또 소맥. 박스에 든거. 아니 여기 폰 하는거 이렇게 각도. 이 세팅 잘 나오게 하려고 한거에요. 한잔합시다. 짠. 한잔합시다. 짠짠. 2013년 3월 6일 7시 55분이네. 요거는 데코레이션이고 안주 아껴 먹읍시다. 아 한옥 갈비. 한옥 갈비 왔습니다. 숟가락은 안갖고 왔네. 이제 좀 더 안쪽으로 일어날 수 있는거에요. 호흡을 받으세요. 호흡을 받으세요. 호흡을 받으세요. 호흡을 받으세요. 불면증에 불면증 여러분들은 저처럼 사시마십시오 남들 다 어 먹지도 못하나 남들 출근할 때 술 먹고 있고 그 대극형복 님 그만 좀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저거 10분간 저거 못하게 해야겠다 어 너무 저거 반복적으로 하니까 어 백수라서 괜찮습니다 예 어저께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술 다 깼잖아 짜증내는 바람 남들 출근할 때 술 마시는게 너무 좋아요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한잔 합시다 자 꼬치에다가 한잔 합시다 독한 술 먹습니다 빨리 취하려고 카스다는 이런거 사야되는데 코끼리도 아니고 돌고래 샀네요 편의점에서 제일 싼거였어 이것도 4,000원 양푸니님 마탱중 님 비제일 준 님 명관생 님 또 누구야 한잔 합시다 그리고 여기 술 한잔 시비코인도 한잔 합시다 한잔 합시다 아 아 아 아 돌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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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고래 말고 원래 뭐였지 음 그거 미투 상품이죠 미투 상품 아 아